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거는 삼계탕 재료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초복, 중복, 말복이 다가오는데 닭 한 마리와 여기에 있는 이 삼계탕 재료 한 팩만 넣어서 맛있게 보글보글 끓여주시면 아주 맛있는 삼계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근데 이제 여름에 특별히 좋은 오미자청입니다. 이 오미자청은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꿀과 올리고당을 넣어서 오미자랑 함께 저희가 숙성 발효시켜서 당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몸이 허해지거나 또 기침, 가래, 천식 같은데 이런 데도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해서 만성 피로에도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18개국의 저희 제품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전국 126개의 롯데마트 매장에 가시면 언제든지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곳에 그리고 18개국이 아니고 더 많은 곳에 저희 제품이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